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3 2007년식 차량입니다. 2007년식 차량에 이번에 33주년 기념 이벤트로 판매중인 데터셋 D2 핸드메이드 트위터와 실크 돔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는 1F 헤드캡 장착 동영상입니다. D2 제품의 트위터는 최고급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써 고음이 아주 화사하고 아주 따뜻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바로 소리가 커지고 음압도 좋아지고 모든 사운드가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3 2007년식 차량이었습니다. 네 반전